안녕하세요. 강산입니다. 우리 어법 5가지 포인트 잘 알고 우리 채화하고 가겠습니다. 자 1번에 봤더니요. because 나오고요. 자 주어 그리고 동사 잡을 거예요. 자 동사 자리에 지금 form이 왔고요. 자 주어가 어때요? light에 the raise 자 주어는요. obd에 right에 맞추는 게 아니라 raise에 맞추는 거죠. 자 복수입니다. 복수니까 동사에 form s 안 붙은 form 잘 왔죠.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어요. 자 해석을 하자면요. 자 우리는요. reflection 어떤 반사를 보는데요. 그런 어떤 표면에서 반사를 보게 된대요.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빛의 어떤 광선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눈에 뭐 그 레티나 하면 뭐 안막이라고 하나요? 각막이라고 하나요? 그쵸? 거기에 이미지를 형상하기 때문입니다. 자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 오는 거 잘 기억하실 거고요. 자 동사에 우리가 s가 붙냐 안 붙냐는 주어가 결정하고 주어가 복수니까 s가 붙지 않은 그냥 원형의 form이 왔구나 라는 거 자 form은 동사로 형성하다 라는 뜻이 있다 라는 것까지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 2번으로 한번 가실게요. 자 2번은요. 제기 대명사라고 하죠. 이렇게 self가 붙은 표현은요.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. 자 self가 붙은 표현은요. 항상 목적어 자리에 위치를 할 거고요. 자 그리고 그 목적어 자리를 주어와 이 목적어 자리가 서로 같은 아이를 얘기하고 있다면 그때 self를 붙이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가 뭐죠? look at. 자 명령문의 주어는 누구라고 우리가 항상 짐작을 하고 있죠. 그쵸? 너 봐 이거잖아요. 그래서 이 look에서 사실이 생랄된 주어는 you예요. 그러면 you와 지금 at 뒤에 목적격 자리 이 at 뒤에 있는 yourself는 서로 같은 you가 되니까 self를 붙여도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2번도 괜찮습니다. 아니면 look at yourself. 네 스스로를 봐. 뭐 이런 표현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. 자 3번을 보시니까요. clearly 하면 부사죠. 자 부사 자리는 어디예요? 그쵸? 명사가 올 수 있는 자리 외에는 다 올 수가 있어요. 선생님 그럼 형용사가 올 수 있는 자리에는 자 빼고는 다 올 수 있는 게 부사인데요. 자 부사의 반대 개념이 형용사고 자 형용사가 올 수 있는 자리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자 바로 명사로 꾸미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보호라는 자리에는 형용사만 올 수 있어요. 하지만 부사는 그 외에 동사를 꾸민다던가 형용사를 꾸민다던가 혹은 문장 전체로 꾸밀 때 그 외 모든 그런 부분에 다 부사는 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부사가 올 수 있는 경우는 정말 많아요. 그러니까 형용사가 올 수 있는 자리 이 두 가지 자리 명사 꾸미는 자리 혹은 보호 자리 빼고는 다 올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자 그러면 clearly라는 부사가 지금 어디에 껴있죠? be seen이라는 동사 수동태의 중간에 껴있어요. 자 이 수동태라는 동사 동사를 꾸미는 것도 바로 부사다.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해보면 stand a mirror of light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어떤 거울의 직각으로 우리가 한번 서봐 뭐 하기 위해서 a piece of paper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는 한 종이 한 장이 can be clearly seen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죠. 그래서 우리 부사로 clearly 동사를 꾸미는 보여지는 건데 명백하게 보여지는 거 그래서 동사로 꾸미는 부사 괜찮습니다. 그래서 3번도 우리 괜찮으니까 넘어갈 거고요. 자 4번 표현을 보시니까 아 it, to 해서 이거 가죠 진주어구나 자 to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다라는 거예요. 자 근데 to 이해하는 게 뭐냐면 be written backwards 뭔가 backwards라는 뒤로라고 적혀지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. 자 그럼 이걸 적는 대상은 뭐죠? 이 적는 대상의 주체는 뭐죠? 자 여기서 생략된 지금 이 의미상 주어는요. for you예요. 자 너가 더 쉬울 것 같아 뭐 하는 게? 적는 게 백월드라고 적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라는 거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be written이라는 수동태가 들어가는 게 좀 어색한 걸 느끼셔야 돼요. 왜냐면요 주어가 you니까 너가 이 백월드라는 단어를 적을 수 있는 능동의 의미잖아요. 근데 be written은 지금 수동이죠. 자 수동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? 쌤이 수동과 능동의 차이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능동은 뭔가 이 주체를 찾았을 때 능동적인 힘 그러니까 사람의 힘이라던가 그런 힘이 있어야 되고 뒤에 목적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만 수동은 그런 힘이 없다라고 했어요. 그냥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했거든요. 그러면 사람은 능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. 백월드라는 글자를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to write backward가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. 자 5번 가시니까요. 우리 5번은요. 어떻게 표현하냐면요. by 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요. 해석을 해보시니까 당신의 친구가 받았을 그런 메시지를요. 자 그 he will be able to read it. 그리고 그때 그는요. 그것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대요. 뭐함으로써의 홀딩 잡음으로써요. 그니까 이 거울의 이제 쪽으로 이 페이퍼를 이제 됨으로써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가지면서 이렇게 그가 읽을 수 있을 것 같더라. 그래서 by the ing 오는 거는요. 뭐뭐 함으로써 라는 표현으로 외워두시고요. 자 여기 표현도 어색하지 않으니까 5번도 괜찮아요. 자 그럼 우리 정답은 4번 처리할 거고요.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